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금은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렇지, 재호인데! 아니, 아니 근데 자네... 그... 눈... 눈에 닦이는 거 아닌가, 그거? 아, 어쩐지 코가 막히더라, 아이쿠! 자,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은 저희가 찾아 떠날 보물이 있습니다! 그 보물의 이름은 바로... 원피스! 오오오오오! 자, 원피스 보물은 지금 여기 발바닥 모양 섬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 원피스를 얻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 중에 한 군데를 들러서 이제부터는 어? 지금까지 같이 함께 동거동락해온 동료였지만 지금부터는 서로 원피스를 찾기 위해 각자의 길을 가야돼요. 아니... 미안하지만 제가 먹겠습니다. 뭐야, 야! 내꺼야, 내꺼! 니누리! 야, 선장이 나니까 내가 먹어야지! 어? 선장이 선장타워야 선장이지! 어? 선장탑지! 헤헤헤! 마리도 없을게! 머리... 야, 머리는 네가 없지요! 야, 나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있지! 너는 아예 없잖아! 자, 그러면은 저희끼리 팀을 한번 정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블루틱! 저는 옐로우! 오케이, 오케이! 술을 하나씩 먹었고 자, 그러면은 여기 이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서로가 서로의 보물을 찾기 위해 싸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스타트! 자,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배를 만들어야 된대요. 80초 안에 배를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이겼네. 배가 크면은 나의 배... 의외로 안 좋을 수도 있어. 아, 죄송하지만 제가 이겼네요. 아, 무슨 소리입니까? 자, 그 다음에 딱 딱 넣고 보물은 여기다가 다이아몬드로 자, 이렇게 양쪽에다가 대포를 설치해주고 뒤쪽에다가 이야... 됐다! 내 배 끝! 완성, 완성! 이 정도면 될지 어, 근데 이제 보니까 맵이 그... 빙하인가 봐, 빙하 다. 우와... 잘못 부딪히면 배에 숫짝당하는 거 아니야? 어, 10초 남았어요, 10초! 다들 배 다 만들었습니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 뭐야? 아이템 못 맞는 사람이 있어? 어, 됐다! 어, 됐다. 자, 그러면은 적들을 찾아서 아니, 어제의 동료였지만 어? 오늘의 적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어딨지? 가라, 나의 레드까오호! 레드까오호... 아우, 이거 뭔데요? 까오호? 어, 찾았다, 찾았다! 아닌가? 오, 대포, 대포! 여러분들, 이렇게 맵에 어, 아이템들이 스폰을 대는데 저걸 먹어야 돼요. 홋! 여기서 어! 오른쪽 동전하기 힘들어. 오른쪽 클릭하고! 어, 뭐야! 나 다쳤다. 어, 나 죽었어. 뭐야, 내 힘이 왜 죽었어요? 흐흐흐흐흐. 얼음에 부딪쳤네. 아, 얼음에 부딪치냐 어떻게 된 게. 에이. 쪽팔린다, 쪽팔려. 얼음에는 나도 안 부딪친다. 어, 뭐야 내 배 부서졌는데, 이거 뭐야? 야, 얼음에... 왜 모집 만나기도 전에 다 자멸하지? 뭐지? 어떻게 된 거야? 뭐야? 다시, 다시. 띠리, 띠리. 어디 있어요? 어, 나도 모르겠어. 여기 어디야? 어, 내 배! 하하하하. 하하하하. 서쪽님. 야, 이 맵 너무 어렵다. 저게 어딘지 보이지도 않고. 잠깐만. 저기 내 배 분리 됐는데요? 하하하. 어, 이 대포도 못 싸보고 이렇게 끝난단 말이야? 안 돼, 안 돼. 어, 어디 있어요? 어, 여기 가면 아까 있었는데? 여기 한 번 가볼까? 어이, 경동이 어딨나? 손잡기 무서워요. 진짜로 여기 사람 찾기 진짜 힘들다. 여깄나? 여기도 없는데? 아, 평소에 빡빡이 맘에 안 들었는데 잘 됐어. 빡빡이 맘에 든다. 아, 내... 어, 뭐야! 내 배 부서져! 아, 뭐야! 나 벽에 꼈어! 아, 야, 야, 야! 어? 어? 야, 이 뱀 너무 어려워!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아까 전판에 뭔가 어, 너무 좁아가지고 어, 방해물이 많아서 못 찾았으니까 확 트인데로 갑시다. 바다로 갈겁니다. 씨! 자, 바로 시작할게요. 좋아, 이번에는 와, 탁 트였네! 어어, 10초, 10초! 다 만들었어요? 그럼요!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출발하도록! 오, 돌고래가 마치 나의 행운을 빌어주듯이 어딨어, 어딨어! 여기는 배가 서로 안 부딪히면 부서질 일이 없으니까 반나기만 하면은 그냥, 그냥 어? 대폭 그냥 빵빵! 뭐지? 좀 분홍분홍한 거 뭐지? 가자! 어디야, 어디야? 왜 남아 안보여? 뭐지? 아, 저기 두 명 뭐지? 빡빡에 두 명이 있네 어어, 우리 부임? 어, 찼다! 찼다! 저기 있다! 저기 여기 갔나보다 뭐야, 누구, 누구 맨대? 저렇게 우와 우와, 뭐야, 뭐야 어, 야, 활도 있네? 우와, 뭐야, 배 잠깐, 스톱스톱 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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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 좋아 전, 전을 발 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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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어이, 뭐야, 왜 왔어, 왜 왔어? 안돼, 안돼, 자리, 자리로 가세요, 자리 가세요 어이, 뭐야 어이, 예밤프 untoND 죽었다 déb x2 뭐야, 뭐야 나 죽은거야 지금? 우א, 야 내.. 내 거 어떻게 된거야. 이거 왜 이거 밖에 안 남았어 우와아아아아아 야 내 팬 가운데 어디 갔냐 이거? 대포 한 발만 발쌍해주세요 한 발만 맞아주세요 박살 안아유 움직이지 못해요 어허허허 배 운전태가 날라갔어 살려주세요 네잎님 일로 오세요 양심적으로 옵시다 내 배 Section 해야한다 좋아 올라타 올라타 백병전 올라타 백배 운전 야!!! 배 부졌어 아!! 야 이러면 옐로우가 또 이기잖아 어 잠시만 어 잠시만 네잎님 그.. 내가 우승은 가져가겠습니다 네잎님 보물 내가 떨어뜨렸는데? 네hm님 아직 가척의 배가 남아있다고 가척밖에 없어요 고객님 뭐지? 한 쪽 밖에 없죠? 네 백정자를 준비하라 간다아 선장님 이 다이아도 맘에 드는걸요? 보물 말고 다이아도 오오오오오오 야 맞았어! 뭐야? 우와 야 경종이 뭔데? 야 너 이거 해봤지? 야 너 솔직히 말해 해봤지 너? 안해봤어요 야 뭐야 이거?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